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어느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죠? 방향은 좀 잡았나요? 선생님한테 요새 와서 이제 커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2025년도 대비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1, 고2, 고3 그리고 N수생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3과 N수생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고3 같은 경우는 학교생을 병행해야 되니까 또 힘들 거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 시험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약한 점이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그거 채워나가기 되게 바쁠 거예요. 근데 국어 공부는 또 해야 한단 말이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선생님 커리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기본이나 기초나 요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말 저 아래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이때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방향은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 기초를 다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기존에 사라진 시간은 제끼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 다시 또 이제 계획을 세워줘야 돼서 되게 좀 약간 쫓기는 느낌이 지금 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즌에 해야 할 공부들을 지금 해놔야 앞으로 여러분이 그나마 좀 편안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무비고거 더 비기닝이라는 강의를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무비고거 더 비기닝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의 해설 강의가 됩니다. 어, 선생님 그거 해설 강의인데 뭐하러 또 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상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11월 갈 때까지 매번 하는 얘기가요. 전년도 수능과 비교하여 전년도 수능과 수능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25학년도 시험을 볼 거라고 그러면 2024학년도 수능,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알아야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녹록지 않았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한 해 더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국어에서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평가원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비고거 더 비기닝이라는 강의에서 어, 수록문제 쫙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 해당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EBS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학습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무비고거 더 비기닝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EB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체감연기가 높은 게 뭐 독서도 있고 선택과목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중에 문학이잖아요. 그리고 장년수름 같은 경우에 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까다롭게 나오면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EBS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 이 EBS 프리뷰와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선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선별을 해서 문학 개념어 강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EBS 프리뷰와 그리고 엄쌤의 문학 개념어 이 두 개의 강의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프리뷰를 통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댓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EBS에 관련된 질문 뭐가 있을까라는 걸 받아 봤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 EBS 이거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학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독서, 문학 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답변을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건 몇 개로 추려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답이 EBS 프리뷰 강의에 있습니다. 뭘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건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EBS 프리뷰 강의를 통해서 EBS 수특 독서, EBS 수특 선택과목, EBS 수특 문학 그리고 EBS 수안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 얼마나 봐야 되는가 몇 회독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후에 주간지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까지 전부 기초는 또 어떻게 해요? 라는 거 선생님이 여기 EBS 프리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요. 공부 시작하면서 또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헤매지 않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EBS 프리뷰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문학 개념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는 뭐 문학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문학에 있는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추상적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공학생들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선지 있지. 작품은 아는데 문제 풀면서 선지에 나와 있는 말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찍은 게 틀렸더라고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또 답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이 답으로 찾아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오류와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의적 해석해서 딴 곳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문학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단어들 그리고 그 개념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이 예시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놀았으니까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비고가 더 비기닝으로 방법을, 방향을, 길을 알아두시고 유형 파악하시고 문제 풀이 방법도 크게 다 설명해 줄 거예요. EBS 프리뷰와 문학 개념으로 통해서 문학에 대한 준비 그리고 EBS 각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 라는 방향을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벌써 시작했죠. 뭐 이거 뭐 안 들으면 안 되는 강입니다. 고농축 수특 고농축 수특 운문편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문편 곧 개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이 딴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문풀편을 지금 개강을 했어요. 고농축 수특 수특 기출문풀편 이렇게 기출문풀편이 자 기출문풀편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개강을 해놨는데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BS 수특에 들어 수록되어 있는 운문작품 그리고 산문작품 총 72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편 들어있고요. 기출문풀편에서는 580문제나 달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EBS로 공부를 했는데 기억만 남기고 추억만 남기고 가는 거 안 좋아요. EBS로 공부를 했는데 사설모의고사에 나오든 주간지에 나오든 실전시험에 나오든 저는 하나도 적용을 못해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왜? 50%예요. 그치? 체감 연결은 50%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실제로 가서 보면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는 작품이 나왔고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정말요. 시험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고농축수특 운문편 산문편 기출문풀편 따라서 계속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강의들은 선생님이 교재에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만화 작품이 그리고 많은 작품을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듣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그치.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재 들고 다니면서 읽어서 선생님 말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정말 잘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교재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고농축수특 운문편 산문편 기출문풀편을 들어가기 전에 EBS 프리뷰와 그리고 문학개념어 무비고거 더 비기닝을 듣고 들어가주면 지식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노트 모평다풀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독서노트 모평다풀기는 정말 모의평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건데요. 나누지 않고 그냥 다 볼 거예요. 그러면 다방면으로 나왔던 주제도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문제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원하고 있는 문제풀 방법이 뭔가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언제까지 지문 다 분석하고 언제까지 그거 다 뜯어 잊으면서 한 지문당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들이다가 결국은 나중엔 못하겠다 국어는 재능이야 어 이런 소리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바로 쓸 수 있는 문제풀이법과 그리고 어디까지 읽으면 되니까 독해법 같은 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2025 독서노트 수능다풀기 모평다풀기 같은 경우에는 EBS에 나와있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문으로 가지고 와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거기 다룬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걸 EBS 기출과 같이 EBS가 아니라 기출과 같이 연관 지어서 EBS도 정리하고 기출도 내용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모평다풀기 들어가면 되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달려라 언매 한 권 끝이랑 그리고 달려라 화작 한 권 끝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EBS 우리가 꼭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 같이 녹여내서 기출 EBS 잡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무비국어 더 비기닝 으로 시작해서 EBS의 프리뷰 문학개념어 엄세의 문학개념어 정리하고 그리고 고농축 시리즈 들어가면서 문학 잡으시고요. 그리고 독서노트 모평다풀기로 독서 잡고요. 그리고 선택과목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우리가 이제 평가 들어가기 전에 상상모의고사로 선생님의 해설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상상모의고사로 해설강이 여러분들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선생님 해설강이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이제 복습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커리큘럼이 굉장히 복잡하고 선생님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역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 강의가 되게 많던데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제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태 시리즈가 딱 있는데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의 노태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기출로 나왔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중요한 작품들을 어디서 이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냥 맨날 인터넷이나 해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선생님 강의 내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한테 설명으로 듣고 가면 안 까먹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문학 노트 시리즈를 찍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은요. 어차피 기추를 보면서 다 볼 작품들이에요.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작품을 이해했다. 피상적으로 작품을 공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이 작품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실력을 가져갈 수 있게 선생님이 노트 시리즈를 만들어놨으니까 이 커리대로 따라가시다가요. 본인이 약한 부분이 나왔을 때 고전의문이 약하다. 그럼 고전의문 하나 둘. 내가 고전 산문이 약하다. 그러면 고전 산문. 현대 산문이 약하다. 현대 산문.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 해에 EBS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학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걸 종합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종합편을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어요.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변 달아줘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시간동안도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커리 추천해드렸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